오늘 1시간만 더 있으면 딱 3시까지 가시는데 시간 진짜 빠져봐요. 이거 그냥 속도에서 빠져만 하고 조금 뒤를 조이세요. 조절나사를 좀 조이셔서 꽂아놓고 조절나사를 살짝 조이세요. 바닥에다가 뿌려보시고 조금만 더 그 정도 조금만 더 앞으로 가세요. 좀 더 가까이 가셔도 되니까. 조금만 더 그 정도가 되요. 이게 또 너무 멀리서 뿌리면 끄찍끄찍해지니까 아 끄찍끄찍해지는데 거기서 끄찍해지는거죠. 뒤로 물러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. 살살 나오게 하면서 가까이서 뿌리는게 차라리 더 나아요. 딱 서페이서 뿌려도 표면이 제일 반대라니까 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. 그거리 그거리 딱 그거리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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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너무 앞으로 가면 뭉개져요. 물이 좀 손으로 들고 가야되요. 알았어. 거 뭐 네 감사합니다.